당근마을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! 도착했다! 당근마을이다! 부적을 찾아서 가지고 돌아와라! 비밀 부적! 비밀 부적! 비밀 부적! 비밀 부적! 어떻게 된? 부적은 아직 못 찾았지만 곧 손에 들어올 것 같아요! 그래? 아주 잘했다! 인물을 성공해서 최고의 비밀 요원이 되는 거야! 당근마을에 잠입한 스파이어 체인! 여긴 어디지? 이제부터 김꼬리라고 부를게! 할아버지! 제가 잘 돌봐줄게요! 마을에 옛날 책이나 비밀 부적 같은 거 있어? 당연하지! 가장 오래된 책을 찾아왔어! 정말? 할아버지께서 주셨어!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! 예쁜 토끼! 공주! 나도 혹시 당근 좋아해? 이걸? 여기 놓고 물을 뿌리면? 저기! 우지개가 떴어! 저기! 우와! 우와! 성공이다! 성공! 우와! 긴 꼬리! 마스코트 토끼! 귀요미! 긴 꼬리 그 녀석 때문에 정말 신경질이 나! 감히 공주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미워! 공동을 해서 힘을 좀 더 키워야겠어! 이렇게 리듬을 타! 하반에는 공주에게 멋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어! 다들 물러끄라! 전부 다빈! 힘센 천하장사 토끼! 덩치! 안녕? 난 날 쎈 놀이라고 해! 너 살리기 좋아해? 난 무지 좋아한데 나랑 시합할래? 으아악! 짜자잔! 아까 산거다! 으아악! 으아악! 이번엔 나무 타자고! 어어! 참 많은 토끼! 날쎈 놀이! 아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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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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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를 버려야지 쓰레기. 난 쓰레기 아니야 잠깐만! 쓰레기! 잠꾸러기 두피 꾸벅이까지!